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떠따가오 톰의 308백 마스코트 3박 8백 사장님이십니다. 톰의 희재원입니다. 자 오늘도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여기 오늘은 예술가들이 모인다는 웅지소에 한번 나와보기로 했는데요. 이 예술 아트 아트 스토리를 함께 모인 프리마켓 여기 기대되는 와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권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도 같이 가고 싶지 않니? 프리마켓 아스트라 마켓 한번 구경으로 초반에 레츠고 이거 내가 들고 가야지. 오예. 저게 뭐야? 저게 구무신이야? 설치 미술인가? 설치 미술. 물어봐야 되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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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 내버렸던 어떠니? 아 촉감이 부드럽고 또? 재밌다. 그래 재밌게 오늘 재밌게 놀아? 그래 안녕 안녕 재밌게 놀아?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설치 미술인데 글쎄 난 그냥 이해를 못 하겠다. 한번 한번 영탈 영탈. 공을 막 넣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그림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거 한번 보러 가시죠. 예술가들이 그래요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지금 저 친구는 왜 왜 저런 강료를 덮고 다니죠? 이 친구 하고 싶어요. 이리와봐요. 알았어요 이리와봐요. 자기소개 한번. 승훈이에요. 17살이요. 17살이라고요? 야 누가 가면 총살 넘게 보이는데? 완전. 만준이라. 만준이라.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구경하러 와요. 무슨 구경하러 왔어요? 애들. 애들을 구경하러 왔다고요? 애기 애기. 아 애기들을 구경하러 왔다고요? 왜요? 뭐? 승훈아 애기니까. 이건 환자 아니야? 뭐 이래? 아 얘도 예술가의 어떤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넌 나중에 자네 희망이 뭡니까? 경찰이요. 경찰이요? 그래 공무여실이라서 공무원 해라. 네. 안녕. 예술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대박. 아 이렇게 만들. 마블링처럼요. 마블링처럼. 소고기에 있는 마블링. 우리가 소고기. 소고기에 있는 마블링인데. 마블링. 소고기에 있는 마블링 그거 맞아요? 소고기에 있는 마블링 맞아요? 아 참고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 마블링이 뭐냐고요? 물감을 물위에 띄우는 체험이에요. 아 물감을 물위에 쏙쏙쏙 떨어지는. 네네. 퍼지는 그런. 네네. 아. 한 방울. 네. 아. 오오. 이렇게. 불어 또 불어보시고. 아 불지 마세요. 내가 할 거니까요. 네네. 네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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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간에서. 물을 잘하는 것 같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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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올려놓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위에 입히는 거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망했어 그렇지. 됐어. 망했어. 아 이거 뭐야. 유리 마트. 아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앞에, 옆에 보이는 것도 이제 핸드베드 이런 건데 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좀 찍을게요. 네. 여기는 예술관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흔한 사람들을 오는 것 같아요. 한 바퀴만 돌아봐 주세요. 한 바퀴만 돌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 의상이 기가 막히시네. 안 부끄러워요, 선생님? 부끄러워요. 얼마예요? 3,000원, 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3,000원짜리를 5,000원짜리처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앞에 계시거든요. 그 손님한테. 손님한테 3,000원, 5,000원. 오, 손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돈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방하러. 그냥, 이렇게. 아, 아니요. 숨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우리. 우리, 어머니. 어머니. 먹어서, 방사탔어요 지금. 이야. 야, 그래요. 야, 죽겠다 야. 그래. 그래. 아이고. 얘. 아, 죽겠다 야. 얘, 나 쪼고 해주면 안 돼? 얘, 나 쪼고 해주면 안 돼? 얘, 내가 한. 1,000원씩 더. 담당자 해야지. 어머, 야맣게라. 고마워, 고마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오신 거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요. 아, 일단 끝나고 뭐가 될 것 같아요. 방송 지금 못 먹으니까. 어디로 이제 깔려있죠? 깔려있는 걸 이제 흔듭니다. 흐름이 안다. 다 써보세요. 네?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한 모금만. 한 모금만. 한 모금만. 한 다리만.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예, 예. 아, 맛있다. 요건 킵해놨다가 쫓아가.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간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부탁드립니다. 경찰 부탁드릴게요. 경찰 부탁드립니다. 경찰 꼭 잡고 있습니다. 경찰 절대 부르면 안 돼요. 가끔 내 구자가 있다고 하죠. 분란 상황이 펼칠 수 있습니다. 단성군. A컵, B컵, C컵. 2번씩을 가세요. C! 3번째 컵이요. 왜 나름부터 제가 컵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알 거 같아. 아, 왜 이상하게 된 거 같은데. 가족 쇼예요 지금 이거.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 B인 컵이요. 뭐하자는거에요? 이 시에 몇개 있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공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공인이에요 공인 약속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시에 드리겠습니다 몇개 있어요? 분명히 거기 하나 지금 넣었어요 공맨 분명히 거기 하나 지금 넣었어요 자켓댄스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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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맨 지금 맞추면은 내가 그냥 거저 5만원 줄거야 틀리면은 잃을거 없어 통맨 몇개? 없다 없다 고객님 오오오 진짜 푸시고요. 자 들어가나요. 아시죠? 아쉬웠죠. 이렇게 잘해야 돼. 가나요. 오빠야. 가나요. 오빠야. 걸렸어. 이름을 어떻게 예쁘게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캘리그라피. 네. 좀 들어봐도 될까요? 내 분이 없어. 돈은 우리 PD가 줄 거예요. 돈은 PD가 줄 거고요. 어 뭐야? 쭉 쓰시는데? 아 분명히 더 쭉 쓰셨는데. 분명히 더 쭉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보여줘요. 이렇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이 없니? 없어요? 아니요. 닭값 바꿀 수 있나요? 닭값 바꿀게요. 내가 찾아먹을게.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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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TV 나와. 채널 25번. 여기 있습니다. 예쁘다. 안녕. 너네 내가 하는 액션인데 따라해주면 선물 줄게. 잘 따라해주면 선물 줄게. 떴다. 강원. 통맨. 통맨. 오케이. 이렇게 따라해. 이렇게. 빠르게 시작. 떴다. 통맨. 안녕. 사라지는 거야. 안녕. 사라져. 사라져. 고마워. 고마워. 안녕. 너는 나의 추억이 선물이야. 하하하하. 원래. 오. 오. 걸려들었어. 하얀어. 하얀어. 나이스. 후회하고자 Cruz wenn 주지. 하얀어. 이러고 있어요. 너의 스타일은 빈티지 빈티지? 네 감사합니다 나이 스타일? 너 내가 봤어? 뭐 스타일?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한국말? 네, 죄송합니다 알아들었네 한국어로 I don't know 이게 뭐야? 아 진짜 여carbon 여기도 여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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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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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TJ Broadcasting 연기 고구마 땡큐. 아, 여기까지. 땡큐. 청사는 날을 보고 말없이 살라. 창고 온 날을 보고 틈 없이 살라. 다 놀이란 얘기 아니야? 다 마무리란 얘기 아니야? 다 죽음... 어? 어차피 가는 인생 낳고 이렇게 하란 얘기 아니야? 아니, 한 번에 사는 인생 박스 가면 재미있게 한 번 살아봐야지. 근데 예술적 영감을 좀 이렇게 올려봐요. 예술적 영감? 으아악! 이게 말이야, 나의 예술적 영감. 오예. 오늘 그 예술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아스프리마켓 먼저에서 열리고 있는 이곳에 와봤는데 저녁의 모습을 한 번 더 제 나름대로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린 이 자리는 예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장을 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점점 더 날이 오더워지니까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좀 부적해지기 전에 저도 빨리 한 번 한 바퀴 돌아보면서 또 이 저녁을 재밌고 물을 불진하게 한 번 활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예술가들의 장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 그럼 동민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재밌는 곳도 제가 나타나게 될지 저 또 지켜봐주시기 바랄고요. 저 가겠습니다. 안녕! 뿅! 뿅! yeah 봅 heißt